기적을 일으키는 방법 다른 사람의 생각이 전부 틀릴지도 모른다는 점을 기억하라.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을 비난하지 말라. 바보는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라. 현명하고 끈기 있고 특별한 사람들만이 그런 노력을 하는 법이다. 어떤 사람이 자기 방식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데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그 이유를 먼저 알아보라. 그러면 그의 행동, 아니 어쩌면 그의 인간성까지도 이해할 수 있는 열쇠를 얻게 될 것이다.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정직하게 생각해보라. 만일 스스로에게 내가 만일 그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느끼고 행동했을까 하고 묻는다면 시간도 아끼고 화도 내지 않게 된다. 왜냐하면 원인의 관심을 가지면 결과에도 동정심을 갖게 되는 법이니까. 그렇게 되면 인간관계 기술을 더욱 증진시킬 수 있다. 황금같이 귀한 사람을 만드는 법이란 저서에서 저자 케네스 M. 구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잠시 동안 가만히 앉아서 자신의 문제를 대할 때 갖는 강렬한 관심도와 다른 사람들에게 갖는 하찮은 관심도를 서로 비교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나와 똑같이 생각한다는 점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신도 링컨과 루즈벨트처럼 대인관계에서 튼튼한 기반을 다지게 될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의 성공은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를 이해하려는 마음가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뉴욕의 햄프스테드에 거주하는 샘 더글러스는 이사 온 지 4년 전보다 잔디밭이 더 나아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잡초를 뽑고 비료를 주고 일주일에 두 번씩 풀을 깎으면서 잔디밭에 너무 오랫동안 매달려 일한다고 불평하곤 했다. 그럴 때마다 그의 아내는 기분 나빠했고 그런 날은 엉망이 되었다. 우리 강좌를 들은 더글러스는 여러 해 동안 자신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했는지 깨닫게 되었다. 아내가 그 일을 얼마나 좋아했고 그런 그녀를 남편인 자기가 알아주었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하는 데에는 생각이 미치지 못했던 것이다. 식사를 끝낸 어느 날 저녁 아내는 잡초를 뽑으러 함께 나가지 않겠느냐고 그에게 말했다. 처음에는 망설였으나 좋은 생각이라고 여기고 아내를 따라 잡초 뽑는 일을 거들었다. 아내는 눈에 보일 정도로 기뻐했고 둘은 함께 일하면서 유쾌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보냈다. 그 후에도 종종 그는 아내를 도와 정원 손질을 했고 멋진 잔디밭을 보고 아내를 칭찬했으며 흙이 마치 시멘트 같은데도 잔디 손질이 멋지게 됐다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그 결과 그가 아내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비록 대상이 잡초이긴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보다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었다. 제럴드 S. 니렌버그 박사는 그에 져서 사람을 사귀는 비결에서 이렇게 말했다. 대화를 하면서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내 것이냐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때 협력을 얻을 수 있다. 대화를 시작할 때 따뜻한 태도로 먼저 목적이나 방향을 제시하고 그가 듣고 싶어 할 말을 바탕으로 말을 조절하면서 상대의 의견을 너그러이 수용한다면 그도 우리의 생각을 받아들일 마음이 생기는 법이다. 나는 항상 집 근처 공원에서 산책을 하거나 자전거 타기를 좋아한다. 옛 갈리아 지방의 두루이드 단원처럼 나는 떡갈나무를 숭배하고 있는데 어린 나무와 간목들이 가끔 불에 타 죽는 모습을 보고 몹시 슬펐다. 이 불은 조심성 없는 애연가들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대개 자연을 맛본답시고 공원에서 소시지나 계란을 나무 밑에서 구워먹는 젊은이들 때문에 일어났다. 어떤 때는 불이 너무 크게 나서 소방차가 동원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공원 한 구석에 산불을 내는 사람은 벌금형이나 감옥에 간다는 표시판이 있었지만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곳에 세워져 있어서 보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김하 경관이 공원을 담당했지만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화재 발생률은 매년 높아만 갔다. 언젠가는 경관에게 산불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으니 소방서에 연락하라고 말했을 때 그는 자기 관할 구역이 아니니 상관할 바 아니라며 시쿤둥하게 대답하는 게 아닌가. 나는 기가 막혀서 그 이후부터는 나 스스로 그 공원을 보호하기로 결심했다. 처음엔 나도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다. 나무에 불이 나면 옳은 일을 하려는 의욕에 넘친 나머지 정신없이 그만 잘못되게 행동했던 것이다. 나는 곧바로 아이들에게 달려가 감옥에 집어넣겠다고 경고하면서 불끄라고 사뭇 권위적인 말투로 명령했다. 아이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체포하겠다는 위협도 서슴치 않았다. 그들의 생각은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저 내 감정만 드러냈던 것이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내 말에 복종하기는 했지만 뚱한 얼굴로 원망하는 기색을 나타냈다. 내가 사라지고 나면 그 애들은 또다시 불을 피워 이번에는 공원 전체를 태워버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났을 것이다. 세월이 흘러 인간관계에 대한 몇 가지 지식과 방법을 습득하면서 나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사물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이제는 명령을 하기보다 불이 지펴져 있는 곳으로 가서 이같이 말한다. 재미있게 놀았니, 얘들아? 저녁은 무엇으로 만들 거니? 나도 어렸을 때는 무척 불을 피우고 싶어 했지. 지금도 그렇고 말이다. 하지만 공장에서 불장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란다. 너희들이 해를 끼치려는 것은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지만 어떤 아이들은 조심성이 없더라. 그런 아이들은 너희가 불 피우는 것을 보고 자기들도 해본 다음에 집에 돌아갈 때는 불을 끄지 않아서 나무를 다 태우지. 조심하지 않으면 나무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될 거야. 불을 피우다 잘못되면 감옥에 갈 수도 있단다. 하지만 너희들의 즐거운 시간을 망치고 싶진 않구나. 너희가 즐겁게 노는 모습을 보고 싶다. 놀고 나면 저 불가에 나뭇잎 틀을 다 모아 집에 돌아가기 전에 흙으로 덮어주길 바란다. 그리고 다음번에 또 재미있게 놀고 싶으면 저기 언덕 위 모래땅에다 불을 피우면 어떻겠니? 저기는 괜찮거든. 불날 염려도 없고. 고맙다 얘들아. 재미있게 놀아라.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달라질까. 아이들이 내 말에 협조하고 싶어질 것이다. 뚱한 얼굴도 원망하는 기색도 없으리라. 내 명령에 억지로 복종하라는 강요도 없다. 그 애들의 체면도 서게 된다. 그들의 입장에서 상황을 평가하고 대처했기 때문에 그 애들이나 나나 모두 기분이 좋아졌을 것이다.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해 사물을 보는 일은 개인적인 문제로 지쳐 있을 때 긴장을 풀게 해줄지도 모른다. 오스트레일리아의 뉴 사우스 웨이지에 사는 엘리자베스 노바크 부인은 자동차 월부금을 6주일이나 늦게 냈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어느 금요일에 저는 제 계좌를 담당하던 남자로부터 월요일 아침까지 122달러를 내지 않으면 조치를 취하겠다는 불쾌한 전화를 받았어요. 주말이라 그 돈을 마련할 길이 없었기 때문에 월요일 아침에 다시 그의 전화를 받았을 때 저는 최악의 상황을 예상했습니다. 화를 내는 대신 저는 그의 입장에 서서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에게 불편을 끼치게 되어 미안하다고 진심으로 사과했죠. 지불금을 늦게 낸 적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니까 나야말로 성가신 고객이 분명할 것이라는 말도 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그의 목소리가 바뀌더니 전혀 성가신 고객이 아니라며 저를 안심시켜 주더군요. 가끔 고객들이 얼마나 무례하며 거짓말을 잘하고 어떤 때에는 자기에게 말조차 하려 하지 않는다는 등 몇 가지 신뢰를 들어가며 계속 이야기를 하더군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잠자코 듣기만 하면서 그러하여금 자신의 애로사항을 다 말하도록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 쪽에서 아무런 제의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불금을 지금 다 내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 달 말일까지 20달러만 내고 나머지는 언제라도 편리할 때 지불하면 된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내일 어떤 사람에게 불을 끄라거나 혹은 물건을 사거나 자선을 베풀어 달라고 요구하기 전에 잠시 동안 눈을 감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사물을 바라보는 노력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 스스로에게 그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 걸까? 하고 물어보라. 시간은 걸리겠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적을 만들지 않고 마찰과 갈등을 적게 빚으면서 보다 나은 결실을 맺게 해줄 것이다. 나는 면담할 때 내가 어떤 말을 할 것인지 또 그에 대해 상대방이 어떤 관심이나 동기를 갖고 어떻게 대답할 것인지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사무실 밖에서 두 시간 동안 서성대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고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딘 더범은 말했다. 참으로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적는다. 면담할 때 내가 어떤 말을 할 것인지 또 상대방이 어떤 관심이나 동기를 갖고 어떻게 대답할 것인지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사무실 밖에서 두 시간 동안 서성대는 것이 더 낫다. 이 책을 다 읽고 난 후 단 한 가지 사실이라도 터득한다면 즉,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항상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는 것을 배운다면 이 책은 당신 생애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해 줄 것이다. 원칙 8 상대방의 관점에서 사물을 볼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하라.